아 근데 저 그 킬 데스에 딱 됐거든요? 베인 중에 가장 무섭다는 2킬 오데스 베인 완성되긴 했음 옛날부터 항상 그런 말이 있거든요 2킬 오데스 베인을 조심해라 시즌 2부터 내려오는 그...이거든요? 그래 0 0 0 베인보다 무섭다는 2킬 오데스 베인 3킬 오데스였나? 아무튼 오데스는 똑같아 응 그래 그래 올라오렴 널 위한 자리다 정글아 뭔 또 니달리오 너는 AP 못하는 날인가? 그럼 또 AD 중에서 아 근데 하필 또 진을 뺏겼음 미드 진 각인데 이러면 이 조합에서 뭘 하면 좋냐 골드 한 판? 상대버거 론 좀 찍을게요 그 외이면 유성 한번 써볼까?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라인전을 텔포 없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폴더로 유치화 포기하긴 칠코 그렇다고 미드에서 전멸 안 들면 좀 위험하고 텔포 안 드니까 진짜 라인전이 힘들어 매번 느끼지만 아 그렇게 이득은 아닌데 이러면 한번 피해주고 피해주고 여기 아 개소네 대포도 못 먹었으면 심지어 와 다행이다 QW 조심 아 김 한 피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굿 굿 굿 굿 굿입니다 굿 굿 굿 굿ị다 힐 한 번 봤죠 이거는? 확실히 텔퍼 안 넣으니까 좀 빡세긴 하다 다인전할 때 다 죽었어? 와 저기 안 두고? 왜 이렇게 약해? 대반디 어떻게 잡은거야? 전멸도 없었는데 분명 오히려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? 짬이라 힐 많이 먹어서? QW에 죽겠다 근데 잘 피했고 힐 왕귀 직전인데 저거 어떡하냐? 한 번 밀고 하긴 해야겠는데 일단 탑 가오고 싶은데 어허 어허 정글바텀 좋은건 좀 아쉬운데? 아 아니 니달리야 내가 안갔으면 빼면 되는거 아니야? 이게 사고방식 부터가 다른데? 이게 사고방식 부터가 다른데? 오케이 제약골도 먹었으니까 화좀 틀렸겠죠? 야 후회의행 간다 음 다 죽은거 같은데? 그래그래 이거는 괜찮은데 그쵸? 에라이 뭐야 여기서도 죽었어? 이러면 좀 아쉬운데? 그쵸? 유치아 없었던게 좀 아쉽다 유치아라도 있었으면 좀 했을텐데 폴이 안돌아가지고 뭐야 여기서도 죽었어? 상대 좀 무리하긴 하는데? 상대 좀 무리하긴 하는데? 상대 좀 무리하긴 하는데? 뭔데? 와우 야 왜 이렇게 시원해 한타 오케이 여기까지 이정도면 나쁘지 않나? 아 아 너무 아깝다 어우 야 아픈거 봐 QW 조심해야되요 음 그래그래 뒤에서 가보고 있긴 해 좀 아쉬워 이거는 큰일났네 상가자 이번 한타는 망했구만 스택이나 좀 쌓아보죠 야 우리팀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다 써렌치려고 하는거 봐 믿을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엑세야 텔포인은 너가 여길 막는게 맞지 않을까? 아 여기 내막는거 아닌거 같은데? 케일도 올라가는데? 어허 그럼 바론을 가버릴텐데 상대가 흠 게임이 나가리가 돼버렸어 게임이 나가리가 돼버렸어 어허 이러면 나가리인데 게임이 뭘 밀려고 아나 혹시? 게임이 나가리 흠 상대도 한턴 빠지겠다 근데 야 이걸 안받아 야 이걸 안받아? 225 이기네 오케이 자 이제 처형되는데 야 이거 가보자 아 이게 안돼 아깝다 살만한데? 좋아요 와 저기 안좋아? 대반디? 굿 굿 아 이거 먹긴 해야되는데 이게 더 피해야되려나? 좀 피하고 페 굿 디아이런 먹었다 오케이 야 우리 시간좀 걸었어 그러면 영화번 끊어가지고 어어 잠깐만 아이고 사미라야 오케이 이건 나쁘지 않은데 그쵸? 어그로 잘 끌었고 잭스? 좋은데? 빡 죽으라 등 고정됨이야 다 잡긴 했는데 바로는 안되겠네 레자 25스택 레전드 어느새? 여기서는 못열텐데 코튼콜 어 살짝 변순데 이거는? 어 나쁘지 않아? 빌좀 해줄게 나는 오케이 빡 좀 죽어 이 녀석아 왜 이렇게 안죽어? 에라 모르겠다 와 이게 안돼? 잡긴 했다 근데 아 근데 이거 용을 누가 먹으려나 이러면? 나 태어나려면 좀 오래걸리는데? 또.. 또.. 될 듯? 안되겠다 죽는거보다 그냥 죽어 하는게 낫겠다 온바는 막아야되는데 근데? 애매한데? 애매한데? 와 이걸 먹어? 어? 아 잠깐만 큰일났다 이거 큐한테는 죽긴 했어 아 이러면 나가린데? 흐허허허허허 아 끝났다 스펠이 없어가지고 쉽지가 않네 상대 밸류가 너무 좋다 바비 바비 아쉽다 야 그래도 스몰더라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그죠? 아깝다 이번 판은 정글이 뭐라는지 좀 볼까? 사실 미드픽은 정글픽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바텀은 그냥 나오는거 나온 럼블은 잘 안나오는거지만 여러분 나 AP하기 너무 싫은데? 서폿 럼블에 그 존재 이유가 생기려면 내가 좀 AP를 몰아줘야되지 않을까?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미드 럼블이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걸 누가 서폿 럼블을 예상하냐 이게 과연 진짜 미드일까? 저는 그냥 서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드 아직 안나온거임 언딜 서폿이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되냐 상대 조합에서 베인 어때? 어? 미드 카르마인가? 이러면? 와 미드인척하는 서폿인척하는 진짜 미드였음 카르마가 이런 세상에 방패가야되나? 검으로 쇼브를 봐? 검으로 쇼브를 보자 좀 빠졌을땐다 자 여기까지 너무 무리하진마 Q를 쓰지 않을까 여기에? 한번 피해주고 평타 오케이 여기까지 평타인데 더 오케이 야 잘피했다 이거 한방한방이 중요하거든요 평타인데 더 짜식아 어 벌써 실드야? 잠깐만요 이러면 들교안이 안되잖아요 이마 실드 안쓰기 어때 우리 서로 서로 실드 안쓰기 전략 어때 카르마야 정정당당하게 내 마너 어디감? 아 이거 뭔가 아닌데 오 곧 귀신 탑이고 야 카르마 상대로 C에서 더 잘먹는 데인 아 바로 유치화 키우고 달려 아니 왜 안싸웠어 나 달렸는데 카르마 집중하소 저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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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비 오 난 널 위해서 유치화 투자했잖아 심지어 심지어 노플이야 아니 이렇게 오는거 맞아? 아니 아 옆에 세나가 그래 그래 이렇게 오는거 맞았네 오케이 정상참작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이스 트라이였다 아오 세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주가는거 방해 한번만 하자 와 이걸 안쪼라? 넌 내가 인정하마 넌 이득좀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집타임을 어떻게 잡냐 3개는 안되거든요 헬퍼없는 베인이 어떻게 해야될까? W를 좀 쉽게 빼주긴 했거든요 아 오케이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리신 노플 집타임 깔끔하게 잡았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깔끔해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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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놔 그만 먹어 이 돼지야 우리 이거 먹어야 돼 몇개 먹은거지 리신이? 아 두개 먹었네 아쉬운데 근데 카르마감 난 안갔어 그냥 쳐다도 보지마 몰라 몰라 적을 처치 어 좋은데 괜찮은데? 야 럼블르 세다 굿굿 좋았다 럼블라 아 이거 스탯틱 먼저 가야되나? 라클이 진짜 절망적인데? 저렴해진 스탯틱 먼저 가야되나? 아 럼블라 엎 엎 아 아 안중 있다 있다 안보여 안보여 아니 이게 왜 안보이냐 아쉬운데 아니 이게 시야가 안보이네 아 그냥 스몰더 노릴걸 저는 깔끔하게 이거 잡고 이제 그거 하려고 했는데 좀 구질구질하게 잡아가지고 안됐네 야 잭스 왜이렇게 세냐 어허 아우 좀 하지마세요라 엑사야 저거 왜 안먹었냐 음 그래그래 아니 아까 먹을시간이 안됐겠지 뭐 방금은 근데 됐을텐데 다 아래쪽일 때 오케이 전략 하나 먹었네 그래도 어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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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는데 딱 좋네 어 카이사가 제약골드 먹은거 좋고 스몰더 한번 잡았네 카이사 좀 쎄서 가능할거 같은데 가요 야 카이사 센거봐 스몰더 약한거봐 그리고 어 야 아기 나왔다 큰일났다 어떡하냐 지금은 절대 못 이기겠는데 어 나 못가 좋아 오케이 오히려 좋아 어 좋은데 야골드 뭐야 자 카르마가 내려간 사이에 한칸이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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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흔들리지마라 라스리안 온디 그러지마세요라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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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디신이 온다 아니 나도 연기한건데 어이가 없네 나 진짜 완벽한 바보여기였는데 그냥 바보가 되어버렸잖아 야 상대가 먹었는데 요즘을 야 럼블 데미지 데미지 보소 야 모란검을 가야될까 마취를 가야될까 마취가 맞는거 같긴 한데 뭐 럼블이 질량 1등하겠는데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세냐 저거 야 내셜골벨 계약 돼 저거 뭐야 이상한데 아 운이 없음 마취를 먼저 올려서 카르마 상대로 좀 야 잭슨은 뭐냐 리치베인인데 마취 맛있겠는데 오히려 좋다 이거 탑은 뭐 내셜골벨에 대 리치베인 잭슨인데 뭐 어떻게 된거냐 아 몰라 몰라 전력 몰라 나 그냥 이거 먹을거야 나 너무 굶었어 하이사 좋은거 안좋은데 오히려 좋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미드 막을사람이 없는데 이러면 주지 뭐 왜주거는진 모르겠지만 근데 어차피 전력먹었으면 밀렸겠다 그쵸 치간문되었어 잭슨 어딨지 여기있네 하나만 잡는거 좋고 그리고 제가 음전다방터 가가지고 데미지가 생각한것처럼 안박힐거거든요 잭슨한테는 이런데 있나 아 가비 하하하하 아 이거 쟤나 아니었으면 그쵸 나쁘지 않아 이정도면 괜찮아 아 근데 저 그 킬 데스에 딱 됐거든요 베인중에 가장 무섭다는 2킬 오데스 베인 완성되긴 했음 옛날부터 그 항상 그런 말이 있거든요 2킬 오데스 베인을 조심해라 시즌2부터 내려오는 그 이거든요 그래 0 0 0 베인보다 무섭다는 2킬 오데스 베인 3킬 오데스였나 아무튼 오데스는 똑같애 어 화이팅 자 여기 밀게 어 좋은데 교환 야 런블 근데 800원인데 저거 어떡하냐 지신이 먹었네 스물더가 먹는거보단 낫나? 뭐 최악은 아니긴해 밀만한데 이거 뭉켜 그냥 이게 맞아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오케이 난 여기까지 오케이 바론까지 보나? 나이 밀면서 어그로 좀 끌게요 이거는 끌다가 다시 가가지고 끌다가 다시 가가지고 흠 라인이 막 밀려 들어오면 어그로 끌리지 않을까 그죠? 여기서 뒤로 쓱 가 자 정신 못 차릴 때 쓱 가가지고 자위 어서 오고 어서 오고 어 그래 반갑다 다음 살짝 애매한데 못 되나? 야 우리 밀거면 우리 죽을 생각해야돼 에잇 아 아 무빙은 좋았는데 안좋았는데 안좋았네 좋았는데 안좋았다 그죠? 어 제가 아휴 골붕왕 그래그래 다음에 보자 야 우리 바론 못 먹었어 심지어 야 우리 바론 못 먹었어 심지어 나 바론 먹은 줄 알았는데 바론 못 먹은게 좀 변수네 그죠? 근데 좀 넥사이를 견제할 수단은 없거든요 상대도 반반인데 굿 어 다 죽긴 했네 어허허 바론 살린게 럼블? 오케이 오케이 럼블은 살았다 그래도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오케이 노플 에헤이 거기서 또 노리고 있구나 뭐야 이거 아 야 이거 왜케 세냐 리신 아니 데미지 이상한데? 버그났는데요 리신이?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아 궁 없을때 좀 사릴걸 그랬나? 어 다시 빠졌는데? 야 잭스 개악해 이거 뭐냐 아니 몬템트리야 이거는 뭐 실험 실패인데 아무리 봐도 리신 2판 지면 앞으로 게임 어떻게 하냐고요? 근데 그정돈 또 아니긴 해 리신이 그정돈가 하면 그정돈 또 아니긴 해 그냥 뭐 잘했는데 앉을정돈 아니야 홀스펠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 꺼도록 해볼까 따 따 따 따 아 그래요? 이게 구르기를 미리 해서 은신으로 다가가면 이제 암살이 된다 개인은 사실 암살자다 알고 계셨나요? 알고 계셨나요? 다가가야 긴 신이 날 보고 있는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었고요 곧 계집 또고요 럼블이 잘하긴 했는데 어 그래 그래 럼블를 주자 야 이거 봐 럼블딜량 1등 할 것 같았다니까 이게 중간에 딜 나오는 게 이상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